큰사람들며 고통한 정리 박성이신생각의 말이요 잘난사람 있으면 혼란사람도 있고 혼란사람 있으면 잘난사람도 있사오네 이놈사람, 저놈사람 잘난사람, 혼란사람 모를 내게 오신 여러분들 아무리 넘게는 모두여러분 이놈사람과 혼란사람 살다오르면 죽는 일도 있다지만 슬픈 일도 있사오네 슬픈 일은 다 버리고 혼란사람을 많이 생각하며 여러분 가족의 행운 행운 이루시기를 여기 있는 닭설이다 비인아이다 50년 이상씩 사시고 박수 안치신 어머님, 아버님들은 내일 돌아가시든지 내일 돌아가시든지 인생일장 춘농이여 가뭄은 시리농이라 아이고 박수 안치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정말로 반갑구만이라 지가 누구냐 이 말이여라 그새 바람이 들면 부는대로 불결이 치면 치는대로 흰구름 따라 고개 넘어 떠나가는 김삿갓을 가장 존경한다라는 쳐라 여이래 퐁 여이래 어허 어허 뭐지 박수를 안친나요? 내가 태진아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아까 내가 태진아같은 말 난리가 났었는데 뭔 동물원에 뭔 시민 쳐다보는데 그렇게 쳐다본가요? 좋아서 그러나 예 엄마 나도 엄마가 좋다 아이고 뭐지 그렇게 그냥 나를 그냥 뭐 처음을듯이 이렇게 쳐다본가요? 그리하자 박수 때문에 자주 못 그려 내가 인기 연예인이여 나도 아이 뭐 태진아 뭐 서른도 이분만 연예인이 아니여? 근데 좀 소속이 틀려? 그분들은 좀 문화공부부 소속이고 저는 좀 복지 보건복지부 소속입니다 아따 세상에는 천차만별의 직업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부영동 유무사리처럼 검은거에 배나 뛰어올까? 아니면 변살또하나 지냥이나 불러 세균 안자랄까? 주얼려 지편된 애들아 세종장과 장이라빵일까? 장이라빵이야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이 사람이 아니면 그 뭐 이 5천만 명이래 불이 아프게 주나 뱉어 고개를 살래 살래 근데는 똥삼꾼이라고 다 딱식꾼 낭독꾼 소리꾼 사냥꾼 땅굴이 물을 다 먹고 사기꾼 헤헤헤 구멍난 소시나 고장난 후산 거쳐 하고 했지 땡젠이 두댕이 속추네 오일젠이 남젠이 왕젠이 불젠이 불젠이 역장사 뚜꼬멍은 진덕 옹지장석 뚜꼬멍은 롸삭바삭 기름장석 뚜꼬멍은 뱅젤뱅 방울장수 뚜꼬멍은 딸랑 소금장수 뚜꼬멍 고마 소금장 뚜꼬멍 고마 짭짤하여 아버지는 빌빌빌빌 다 맛을 받는 여성란이 아니 거기가 짭질한지 신경운지 어떻게 안 나여 아이고 네도 잘 몰라 하지만은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 어렵고 견든 사람들 병들고 고립받은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 기진받긴한 사람들 엄청나게 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러블럭에 많나여 내 말이 맞으면 박수 한번 주면 야 근데 다 대학교 나오고 스피링 쓰지 못 넘겨 아이고 어쩜 오늘 오늘은 물이 좋네 어젠 물이 더럽고만 이 각설이 품밥 경연돼야 한다고 물이 오늘 좋은 물만 왔나고요 아 하여튼 반갑구만이라 예 하고 예 제가 노래할때는 박수도 쉽고 들었으라 우리 엄마가 날 버리고 인생의 짱 신봉이요 항웅은 십이동이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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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고 차리고 그렇게 닭소리도 어찌 다른 용모양 못자고 아 아 뭐 아 뭐 그렇지 이븐 왠 왠 맞이 없음이 아 한국만은 세상에 웃음을 흐를 보냈다 온 서나무 방방컵고 어디에 계시지 세상이 불어 어디에 계시지 어디에 계시지 세상이 불어 어디에 계시지 어디에 계시지 양념을 믿기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래도 너만 그렇게 생각하게 그때까지만 그렇다고 그러니 그래서 엄마, 아버지한테 요동화를 안 해요 박수 한번 주시오 하 어 하 흐 지 웬 난 그리워 우리 풍원 우리 우리 풍원 풍원 우리 풍원 2 1 2 1 2 3 3 아우 그거를 피쳐줘 아우 아우 으으으으으 아우 네 그거를 피쳐줘